진짜 2분 남았어. 혜진아, 숙주 볶았어요? 숙주 볶았어? 됐어, 그럼 다 했네. 우리 방금 우리 오면 영현 선생님께서 숙주 볶았어, 볶았다. 그러니까 다 했네. 다 했네. 다 했네. 다 했네. 로제도 만들고. 어잉? 숙주도 뽑고. 어잉? 다 했네. 자, 시간 하나 이제. 자이언트 벌써 마무리를 하셨네요. 자, 우리도 다 했러스도 이제 4-3 마무리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? 자, 그렇죠. 파파파파파파. 나이스 파. 나이스 파. 양 팀 구당. 양 팀의 남은 선수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저거 두고 싶다. 지장이 파이팅. 와, 로제치킨 다 됐어. 로제치킨. 아, 브라보 형. 제가 양이 무거울 텐데요. 자, 러제치킨 소스를 어떻게 해? 다 했어, 다 했어.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30초. 30초입니다. 요리는 근데 다 된 거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함성민 요리사님. 그리고 우리 이행철 요리사님이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. 별책을 지휘 주셔야 합니다. 자, 현재 18초, 17초를 지나고 있고요. 자, 현재 제한 시간 30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이제 곧 요리를 멈추고 플레이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2, 8. 자, 다음 개. 5, 4, 3, 2, 1. 그만. 이제 제한 시간 30분이 종료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이제 모든 요리를 멈추고 플레이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모든 불이 꺼졌고요. 이제는 칼을 비롯해서 조리도구나 어떤 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오직 플레이팅만 가능하세요. 밥이 장난 아니에요. 30분의 미라클을 보는 것 같네요. 굉장히 귀한 자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. 이분들의 요리는 맛을 볼 수가 없거든요. 선수가 되지 않아요. 선수가 됐다는 거지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다이너스 팀 마무리가 들어가고요. 다이너스 팀, 플레이팅 마무리 해냈습니다. 자이언트 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예술입니다, 예술. 색감이, 색감이 이뻐요. 양 팀의 우리 6분의 선수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